시민들에게 미술작품을 대여해주는 동구미술은행이 운영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동구미술은행은 동구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이른여 점을 일반 시민과 공공시설 등에 빌려주는 서비스로 대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품 구입까지 연결되고 작가의 다른 작품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동구미술은행 홈페이지에서 작품을 골라 최소 한 달에서 최대 1년까지 소정의 대유료를 지불한 후 대여할 수 있으며 문화소외계층이나 차상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대유료가 면제됩니다.